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하면서 그 경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미지수이지만 주말에 우리나라 남해 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0호 태풍 담레이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0호 태풍 담레이는 29일 화요일 새벽 시간에 태평양 원바다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본에 상륙을 안하였는데요. 비록 다행히 일본 동북지역에 상륙을 안하였지만 10호 태풍 담레이가 지나가는 시간 동안 8월 28일 월요일 새벽에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30km 전역 6시 8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8 진원의 깊이는 10km에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8월 25일 살리쿠 앞바다 쿠쿠시마와 미야기현 인근에서 규모 5.8과 4.3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반드시 이번 주말까지는 쿠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지진 상황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9호 태풍 사울라의 경우에는 10호 태풍 담레이와 같이 쉽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 9호 태풍 사울라는 중심 최대 풍속 215km, 115노트의 SSHS 4등급 태풍으로 발달하였으며 세력으로 추후 약화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필리핀은 슈퍼태풍으로 분류하면서 태풍특고를 발효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치해보 모델들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8월 30일 수요일 오후에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에협을 통과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으며 이후의 진로는 수치 모델들마다 뒤이어 오는 태풍급의 저기압으로 인하여 그 진로 예측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수치해보 모델들의 예측들이 9호 태풍 사울라와 마찬가지로 그 진로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9호 태풍 사울라는 진로가 남중국해로 국한되겠지만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경우에는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보여준 진로는 2021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14호 태풍 찬투와 매우 유사한 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작년 14호 태풍 찬투는 9월 3일 오전 9시 괌 남쪽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94W 열대요란으로 발생하면서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추적 감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와 일본기상청의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강도에 대하여 큰 해석 차이를 보이듯이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예상진로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수치해보 모델들 중에서 현재 가장 현실적이면서 예상진로를 개연성이 있는 형태로 보고 있는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괌을 지나서 오키나와와 대만 그리고 중국 상하이와 산동성을 스쳐 지나가다 서해를 건너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 추측은 2021년 9월 초에 발생한 14호 태풍 찬투의 경로와 매우 유사합니다. 2021년 9월 초에 14호 태풍 찬투는 괌을 지나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스쳐 지나가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사흘간 정체하다가 돌연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진로를 전향한 후에 일본 열도를 횡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상하이에서 잠시 정체할 때에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으며 2021년과 같이 갑자기 제주도 해상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